안녕하세요. 경기도 화성시 작은 동네 조암에서 무속의 길을 걷게 된 수진만신당 군웅장군입니다. 몸주 주장신으로는 군웅장군 신령님을 모시고 있고요. 딱 4개월 차입니다. 4개월 차. 잘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 저는 선생님한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. 선생님의 전사기에는 값어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. 아 네네네. 신희림을 받고 나서 한 3일인가 4일쯤 지났을 거예요.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냥 동네 할머니예요. 할머니. 새로운 무당 났다면서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. 이게 또 시골이다 보니까 소문이 좀 빨라요. 그래갖고 오셨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들분께서 안타깝게 먼저 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드리고 점사도 봐달라고 하셔서 봐 드렸는데 나중에 복채가 얼마예요. 그러시는 거예요. 행색도 그렇고 입고 오신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오죽하면 이 점집에 오셨겠어요. 그런데 그 모습이 저를 울렸어요. 솔직하게 제 마음을 울려가지고 복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딸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실 때 언제든 오시라고 했거든요. 고민이 있을 때. 내가 언제든지 오시라고. 대신에 이렇게 돈을 꼭 갖고 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편하게 차드시러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정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신령님들한테. 그 할머니께서. 그러니까 장에 나가서 팔 물건 중에 제일 먼저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냉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직접 키운 것들 있잖아요. 여기다 올려놓고 가세요.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앞으로 내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점사비가 5만 원, 3만 원, 10만 원 꼭 정해놓고 하고 싶지는 마음이 없더라고요. 그 할머니를 보고 나서부터는. 솔직히 그래요. 돈 벌면 좋겠죠. 저도 사람인지라. 그런데 굳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다가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그냥 점사비를 평생 좀 더 오래되고 연차가 되더라도 평생 받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. 그 일화로 인해서. 어쨌든 간에 손님은 조금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간절. 네. 너무 간절하셨고. 지금도 조금 갑자기 마음이 좀 아파지려고 하는데 그 손이 다 관절이 이렇게 휘는 거 있잖아요. 일들 오래 하시면 할머니들 보면. 그 손으로 이 손이 부끄럽다고 올리는 것도 저보고 대신 올려달래요.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. 그래서 올리셔도 된다고 제일 예쁜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항상 그러세요. 이 앞에서 밖에서 절을 하고 가세요. 그렇게 들어와서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. 그러니까 갖고 온 게 없다 이거야.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. 편하게 오세요. 편하게.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너무 막막하실 때. 뭐 하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. 누군가한테 조언을 좀 듣고 싶을 때. 그냥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. 네. 이런 것들로 인해서. 네. 시청자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건 신령님이 아시죠. 신령님들이 다 알려주세요. 또 저 또한 애기 씨가 있잖아요. 애기 씨가 쪼르륵 심부름을 다녀오세요. 다 심부름해주고. 잃는다는 의미죠. 할아버지 이래이래 했어. 저래저래 했어.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절대로 악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. 전혀 없어요. 네. 전혀 없어요. 자신합니다. 진짜 자신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. 어쨌든 간에 이 소리는 환불도 있다는 소리 같아요. 그렇죠. 손님이 점사를 봤을 때. 네. 솔직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저 내가 그 말이 할 말이 많았어요. 점쟁이라면 왜 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진짜로. 맞아요. 그리고 이분들은 돈이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내 돈을 들여서 나한테 자기 인생을 묻는 건데. 마음에 안 들면 돌려줘야죠. 아 정말요? 네. 마음에 안 들면 돌려줘야죠. 저는 그래요. 네. 그건 자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